다 때려치오. 네, 잘하셨어요. 윤 작가님이 저 일부러 대사 짧게 써주시는 거죠? 네. 너무들 고마우셔서 어떡해요? 고마우시면 더 오래 살아주세요. 단 한 시간만이라도 더요. 네, 애써 볼게요. 힘내세요. 네. 퀵으로 왔어요. 누구한테서? 정영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카드요. 라라의 전남편 되는 정영웅이라고 합니다. 그 사람을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건필하세요. 음... 라라 씨 부럽네. 다 매력 있는 남자들이잖아. 네? 못 들은 척 좀 해라. 오늘 회의는 네가 좀 진행해라. 중요한 약속 있으세요? 보필 잘하고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아VERPIE 아멘